군대 가면 잘 든다고 해서 왔습니다. 군대라고? 그게 뚱아 여기는... 아쉬운데 별 수 있어? 손님들 모자를 이바르게 받을 수 있겠나? 예의라면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. 모자를 받아들일까? 모자를 받아들일까? 모자를... 좋아. 그거면 됐어. 그게 다야. 이바 수갑 채워. 우와, 진짜 잘 맞힌다. 난 마지막으로 날 범인으로 지목했지. 계속 날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. 완전 범죄였다. 그래, 맞아. 판사한테 나가서 말해. 불리 가서... 아, 안 돼. 기다려. 기다려봐. 안 돼. 맞아. 바보 같은 텍사스가 뭐가 좋다고? 뭐라고 했지? 텍사스 사람이 바보 같다고는 해도 돼? 안 돼. 선선 안 팔린댔잖아. 그거야. 우린 뭔가 특별해야 돼. 누가 아니래. 가서 가방 더 사야겠다. 아니야, 거기서 뚱아.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. 어, 좋아. 명심해, 뚱아. 아침을 하라고. 기분 좋게 해줘. 누구세요?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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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